스스로 인생을 바꾼 여종 관동지방에 곽생이란 사람이 살았는데 문벌이 높고 화려했으며 집도 부유했어요. 늙어서 한승녀와 날마다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냈는데 서로 말도 트고 너나라고 부르며 막역하게 희롱하고 즐겨 또래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 아들이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간청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집안 사람들도 승려를 몹시 미워했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지요. 이 곽생이 죽었을 때 승려는 초상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야 문성을 왔어요. 상주 곽생의 아들이 그를 책망했지만 승려는 조금 더 개의치 않고 말했어요. 소승이 돌아가신 어르신에게 망극한 은혜를 입었지요. 천한 것을 자신과 똑같이 대해주셨으니 목숨 바쳐 결초보은하려 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안 계시는군요. 부디 좋은 땅 한 곳을 알려드릴 테니 그곳을 무덤자료로 삼아주신다면 만에 하나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다. 곽씨 아들은 그의 말을 그다지 깊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역시 풍수를 좀 알기에 명산을 두루 찾아다녔지만 좋은 곳을 얻지 못한 더라 일단 승려의 말을 따라 어떤 곳인지 살펴보고 결정하려 했어요. 승려와 함께 어느 산에 올라 용과 혀를 찾았고 승려가 어느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곳이 인장 묘발할 곳으로 여러 대에 걸쳐 공경이 나올 땅이라오. 더 이상 다른 곳은 보지 맙시다. 더 보아봤자 시간만 아까울 따름이오. 곽씨가 방향을 이리저리 살피고는 쳐다보며 말했어요. 풍수책에서 말하지 않았소. 황제는 구중군거리에 있고 장군은 군막을 나서지 않는다고요. 풍수에서는 산이 돌아 물을 안으며 바람을 감추고 양지를 향하는 땅을 귀하게 여기지요. 이 혈은 내령으로 비록 녹고 빼어난 듯 하지만 겁살을 띄고 있으며 우뚝 솟아 있는 듯 하지만 도리어 아득하다오. 툭수와 툭파가 모두 불합격이니 다른 곳을 봐주시오. 스님은 또 한등성이를 가리키며 곽씨에게 말했어요. 그럼 이곳은 어떠하오? 곽씨가 보고 크게 기뻐하며 네 여러 곳의 땅을 보아왔지만 이같이 완벽한 곳을 본 적이 없소이다. 이어 거듭 고마움을 표시하자 스님이 안타까운 듯 이야기했어요. 이곳은 군수와 한 사람이 나올 것에 불과합니다. 나리께서는 큰 것을 버리고 작은 것을 취했으니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곽씨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나의 안목도 스님 못지않다오. 내 아버지 장례에 대한 정성은 다른 사람보다 몇 배는 더할 터이니 여러 말 마시오. 이곳으로 장실을 써야겠소. 그리고 돌아와 길이를 택해 군수가 나온다는 땅에다 장사 지냈어요. 곽씨는 산을 찾아다닐 때 한 여종에게 대소쿠리밥을 지고 따라오게 했는데 여종은 매우 지혜롭고 영리했으니 맷자리를 품평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젊은 주인이 복된 땅을 포기하는 것을 몰래 아까워하며 주인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와 그 어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 명당자리가 장차 다른 사람 차지가 될 텐데 차라리 우리 아버지 뼈를 거기 옮겨 묻어 뒷날 우리 집안의 노비 생활을 벗어나길 기대하는 것이 좋겠어요. 딸의 말을 들은 어미도 딸의 말이 옳다 여기고 그러자고 했어요. 두 사람은 밤을 틈타 옛 무덤을 몰래 파내어 아버지의 유구를 이장하여 흙을 파고 학원을 했지만 본분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혹시라도 주인이 알게 되면 큰 벌을 받을 것이 뻔하였기 때문이죠. 여종이 어미에게 비장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는 종신세를 벗어나기 어려워요. 멀리 도망가서 신분을 숨기고 살아요. 어미는 평소 딸을 사랑했기에 그들은 늦은 밤에 경기 땅으로 주인 몰래 야반도주하게 되었어요. 날품팔이 하고 시를 잡고 길삼을 하며 열심히 재산을 모은 모녀에게는 천우신조로 하는 일마다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더니 마침내 집과 밭을 샀는데 어느덧 큰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향리 사람들은 여종의 신묘한 재주가 있다며 앞다투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부자집 자제들도 서로 장가 들려 줄을 섰지만 여종은 모두 물리치며 이렇게 말하였어요. 저 사람들은 곡식 천국을 쌓아두어도 본바탕이 미쳐나니 난 싫어요 어머니. 마을에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고관의 후예였지만 일찍이 고아가 된 데다가 집이 가난해 남의 집 머슴사리를 하고 있었어요. 나이는 서른여섯 살이 넘었지만 장가도 들지 못하는 신세에 사람 됨됨이 또한 어리석고 우든한지라 온 마을 사람이 다 깔보는 노총각이었어요. 여종은 그 사내를 한번 보더니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아니면 전 죽을 때까지 시집 가지 않겠어요. 상천의 무리에게 욕을 당하는 것은 내게 수치입니다. 모치는 난처했지만 딸의 뜻이 이래도 완강하니 끝내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혼이 나는 것을 허락했어요. 여인은 남편이 농사는 아예 짓지도 못하도록 하고 유명한 선생을 모셔서 글을 배우게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본 뒤 용녀라고 누내서 몇 년을 힘써 공부해도 한 글자도 깨치지 못했어요. 다만 성품이 고다 여인이 가르치는 대로 따르며 여인의 말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어요. 여인은 신분을 높이겠다는 꿈을 품고 서울 도심에 초가지판 채를 얻어 살았는데 그 집은 이이첨의 집과 이웃에 있었어요. 여인은 남편으로 하여금 종일토록 의관을 차리고 책을 펴고 오로지 바르게 앉아 있도록 했어요. 서방님, 제게 다 뜻이 있으니 책상을 향해 앉아 있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앉아만 계세요. 남편은 아내의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는지라 한결같이 그 말에 따랐어요. 그러자 마흑 사람들이 다 도덕군자라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 집 양반은 한시도 움직이지 않고 저리 열심히 글만 보니 참으로 인품과 학식이 뛰어난 분이 들림이 없을걸세 이이첨은 높은 수레를 타고 드나들 때마다 김생에 거쳐하는 곳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김생에 글 읽는 모습이 늠름해 감히 범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어요. 시간이 흘러도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으니 손님과 노보까지도 듣고 본 것을 떠들썩하게 이이첨에게 이야기해 주자 이이첨은 왠지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어요. 저 사람의 정체는 무엇이길래 저리도 범상치 않은 기운이 나는 것인가 나만 그리 느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이가 한결같이 말하는 걸 보니 내 눈이 들린 것이 아닐 것이야. 여인은 건강한 송아지 한 마리를 사서 집에서 길렀는데 송아지에게 꼴을 먹이지 않고 콩을 대신 먹이니 반지르르 살이 올라 잘 자라고 있었어요. 마침 그때 이이첨은 중병이 돌아 비장이 상하고 입안이 쓰려 어떤 산의 진미에도 수저를 가져가지 못하니 집안 사람들이 초조하고 당황해 어쩔 줄을 몰랐어요. 아버님이 미움도 입에 가져가지 않으시니 이러다 변고라도 생길까 걱정입니다 어머니. 나도 네 아버지 때문에 걱정이 퇴산이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어떤 의원의 약으로도 입맛이 돌아오지질 않으니 방도가 없구나 그 사정을 알아낸 여인은 당장 키우던 소를 잡아 포를 만들어 이이첨의 집으로 보냈어요. 우리 마님께서 정성껏 직접 기른 소를 잡아 만든 포입니다. 이 댁 나리께서 입맛을 찾지 못하신다 하여 마님께서 가져가 올리라 하셨습니다. 이이첨이 그것을 한번 맛보자 어느새 병든 위가 갑자기 풀리는 듯해 다 씹어 먹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도 연하고 감칠맛 나는 육포가 있었단 말이냐 옆집에서 키우던 소를 잡아뜬 포인데 소에게 콩만 먹이며 공들을 키운 소라고 합니다. 며느리의 말을 들은 이이첨은 포를 더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하였고 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매일 포를 이이첨에게 올렸어요. 이렇게 몇 달이 지나니 소 한 마리를 다 먹게 되었고 이이첨의 병도 씻은 듯이 다 나았어요. 이이첨은 크게 기뻐하며 장차 틈을 내 김생이 공부한 것을 물어보려 했어요. 여정들이 그 말을 듣고는 달려와 여인에게 알렸어요. 마님 이이첨 대감께서 병환이 모두 나으셨다고 하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이 남편에게 조언했어요. 이상서가 오면 다만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기만 하고 절대 입을 열어 본색을 드러내지 마세요. 남편은 언제나 그렇듯 부인의 말을 듣고 그리해 하겠다 다짐하였어요. 며칠 안 되어 과연 이이첨이 가볍게 말을 타고 여인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남편은 갑자기 겁을 먹고 담을 넘어 도망가려 하자 이이첨이 만류했어요. 남편은 인사를 나누고 접대를 했지만 시종 우물쭈물하며 식은 땀마저 흘리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이첨의 기세에 눌려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이이첨은 자신이 부담스러워 이 사람이 일어나 하고 생각하며 부드럽게 분위기를 만들고자 주위를 살펴보니 책상 위에 주역이 놓여 있어 이이첨이 그 깊은 뜻을 물었어요. 남편은 즉각 겸손하게 대꾸했어요. 저와 같이 우둔한 사람이 어찌 주역의 이치를 알겠습니까? 이이첨이 여러 번 다시 물었지만 김생은 끝내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이첨은 돌아오며 그 지조에 더욱 탄복했어요. 사람이 속이 깊어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법이 없구나. 어찌 저런 자를 초야에서 글만 읽고 있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인의 남편을 재상에게 부탁했고 결국 남편은 천거되어 조소가 여러 번 내려왔어요. 그러나 남편은 누워있기만 하고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건 역시 여인의 뜻이었어요. 여인은 남편과 교회로 집을 옮겨 살며 아들 둘을 낳았는데 둘 다 재주가 뛰어나 좋은 집안에 장가들었으며 학문도 크게 향상되어 갔어요. 어느 날 여인은 아들들에게 이이첨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내는 상소문을 짓게 했어요. 그러자 아들들이 여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어찌 집안 망하게 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힘으로 나라 안팎을 뒤흔들고 있는 그 사람을 건드리면 상상도 못할 화가 따를 것입니다. 또 그분이 아버지를 천구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으니 지금 그분을 배반하는 것은 상서로운 일이 아닙니다. 아들들의 말을 들은 여인이 크게 꾸짖었어요. 너희가 무슨 식견이 있다고 그러느냐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절대 안 볼 것이다. 아들들이 억지로 글을 지어주니 모친이 남편에게 즉시 벗겨서 상서를 올리게 했어요. 과연 그 때문에 남편은 비난을 듣고 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천도는 순환한 법인지라 인조반정이 일어나 나라를 어지럽힌 무리가 빠짐없이 제거되고 남편은 지난해에 올렸던 상서 한 장으로 세상의 추앙을 받아 고관대작을 지내다 천수를 누리게 되었어요. 두 아들도 차례로 등과해 요직을 맡았으며 모두 청렴했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하루는 두 형제가 한 권세가를 논박하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어요. 모친이 그걸 알고 밤을 틈타 주위 사람을 물리치고 아들들을 불러 조용히 타일렀어요. 너희는 근본도 모르고서 방자한 귀인의 기운을 내어 남의 집에 화를 끼치려 하느냐 나는 내 자손이 이런 행시를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아들들이 놀라 근본 이야기를 물으니 모친이 말해주었어요. 여인의 말을 들은 아들들이 부끄러워하며 물러났어요. 때마침 도둑이 몰래 이 이야기를 듣고는 많은 재물을 얻을 요량으로 곽씨 집으로 날듯이 달려가 곽씨에게 고했어요. 가난에 기댈 곳이 없던 곽씨는 이 사연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김씨 집으로 가서는 여정으로 하여금 여인에게 기별을 하도록 했어요. 여인이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어요. 여인은 곽씨를 오라비라 칭하며 즉시 곽씨를 안으로 맞이해 극신히 대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물리고는 지극히 공손하게 종의 예를 다해 곽씨를 대했어요. 주인어른 저희 모녀가 죽을 죄를 짓고 야반도조 하였으니 그 죄를 살아생전에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죽는 날까지 어르신을 오라비라 여기고 그 죄를 갚겠습니다. 곽씨도 어쩔 수 없는지라 인척으로서 여인의 집에 출입하며 두터운 보살핌을 받았다고 하네요. 또 여인 아이들들의 주선으로 곽씨 또한 벽을 도워둬 군수에 이르렀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条件